현대차그룹과 서울대는 오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선행 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현대차그룹은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서울대 전용 연구 공간을 구축하고 최고 사약의 실험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